아 실례합니다, 좀 지나갈게요. 이쪽으로 가면 긴 샷 사회인가요? 이제 곧장 가면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. 면적이 서유럽 전체와 맞먹는 아주 큰 나라죠.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는 총처럼 생겼는데 콩고가 아프리카의 방아쇠에 해당합니다. 이 나라가 불타오르면 이럴 때가 화염에 휩싸이죠. 어쨌든 콩고의 놀라운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콩고가 아프리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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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카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그는 시간을 통해 가야 될 것입니다. 상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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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은 실제로는 사실을 보기 위해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상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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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